스피만 올리고 싶다 커맨드를 부대정 3번정도로 해가지고 아무거나 그냥 1번해도 되구요 쭉 누르고 있으세요 자 지금 APM 몇까지 올라갔습니까? 1200이죠 자 이렇게 계속 누르고 있으면 2000까지 올라갑니다 3000까지 올라갈 수도 있구요 한시간 내내 누리고 있으면 지금 APM 1500이죠? 이런식으로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APM 높아져요 이런식으로 APM 1500이네요 APM은 그래서 별로 중요한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건 좀 하시면 됩니다 틈만 나면 눌리고 있는거지 뭐 부대정 된거를 갖다가 SCV 부대정 2번이다 2번 누르고 있는거지 그냥 APM에 올라가는거지 이렇게 야맨데 여기 이제 APM 올리기는 짱입니다 저기 우리 푸른샘 푸른샘님께서 불풍선 10개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APM은 이제 뭐냐면 스타의 명령 횟수 분당 명령 횟수를 이제 수치화시킨건데요 아 뭐 중요한건 아닙니다 그냥 그냥 뭐 실력이랑은 전혀 무관한 수치죠 실력이랑은 전혀 무관한 손 빠르게라도 볼수가 없어요 손 빠르게라도 볼수가 없어요 누르고 있으면은 그냥 올라가는거니까 누르고 있는다고 손이 빠른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 요새 그 낮방도 하고 반방송도 하고 이제 또 방송이 뭔가 이제 낮에 또 보시는 분들 또 새로운 시청자분들 또 많이 또 오시는거 같고 해가지고 앞방도 조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송병고 송병고는 뭐 250 그 이하 나올때도 많습니다 송병고 예 깔끔하게 잘 하죠 송병고가 이제 손이 느린데 그 장점이 뭐냐면 상대에 유닛은 유닛은 안흘려요 미니밥 리딩도 좀 좋고 좋습니다 최연성도 약간 마찬가지고 최연성도 약간 평소 연습경기때는 상대 손이 느리고 그런데 이제 이제 대회때 이제 손이 빨라지죠 상대 유닛 안흘리는걸로 상대 유명하죠 아나 뭐하는겨 저 같이 포터 지어서 맞버네 개글리몬가 아니야 이거 안됬다 아 나가겠다 이 양반 김정우 선수, 아 김정우 선수 손 빠르죠 그만 좀 지어라 중독자야 막아줄 수 없다 욕을 잡아야 돼 막아줄 수 없다 어 그렇지, 캐논 저에서 아 근데 너무 늦었네요 원래 저런거는 당황할 필요가 없고 미리 전마보다 캐논을 일찍 지으면 돼 요쪽에까지 너무 늦었죠 차가 너무 늦었어 요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 지금 아시아 서버하고 있습니다 PC 서버 요새 렉이 너무 심하던데 왜그러지 서버가 관리를 안하나 진짜 렉 심하더라구요 요새 Kü 어떡해요 코트 으악 마이 짓네 저거 못된 놈 저거 호쟁이 저거 오 요맨님께서 별풍선 한개 선물감사합니다 시비에 멀티하세요 시켜드리고 오지마라 나한테 시비에 해라고 시비에 좋아요 12시로 가고있네 컨디션이요? 컨디션 항상 좋죠 뭐 아 로카요? 아 뭐 좀 친하죠 제 방송에서 제가 얘기를 많이 안 끊으려고 합니다 이 친구가 그런걸 별로 안좋아해가지고 아이고 방송에서 또 제 얘기가 나오면 또 민폐잖아요 또 로카안테라는 그래가지고 조심하고 있습니다 치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사그리업이 늦어가지고 이거 뚫릴라나 이거 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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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보려어애아 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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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릴랑님 안녕하세요 벌써 끝났다 망무 의리 해주세요 첫 공격 타이밍 잡는거 그런거는 딱히 없고 상황을 봐가면서 예를 들면 마린메딕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포토팟을 뚫을 수는 없거든요 그죠? 헬프로 갈 수도 없고 그러면 제일 만만한게 테란이에요 제일 만만한게 테란이구요 같이 가면 거의 뚫려요 테란은 같은 종족 맞기가 원래 좀 빡시잖아요 스타가 같은 종족을 먼저 가구요 그런식으로 상대적으로 방어가 좀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종족 위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방어가 졸라게 잘 되어있는데 억지로 뚫뚫뚫을 필요는 또 없어요 이렇게 봐가면서 방을 봐가면서 이제 하시면 되는거에요 저거는 서퍼들로 병원의 의미가 소개될game 제깅장에 맞춰서 상대설되어 또 다른데 제깅장에 맞춰서 상대호와 상대호는 참고랄케인분을 연주를 할 수 있겠죠 아 엄청날들의 의미가 소개될고 새깅장에 맞춰서 상대호가 악당하게emic 어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니 무조건 많이 지을 필요는 없고 성크는 우리 편이 헬프를 오는 종족이 좀 좋아서 우리 편이 충분히 헬프를 오는 올 수가 있는 그런 종족 조합이다 하면은 그 뭡니까 그냥 성크는 조금 상관없습니다 어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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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에서 포트로시 당해가지고 12시로 이사갔습니다 어무야 저런식으로 언제 보기에 기어나올라그러나 괜찮아 락다운 해버릴거니까 핵도 안바리놓고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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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리 피토로 래시 아 미야 되겠군요 아니요 빨부에서 캐리어업 좋아요 틀어줬습니다 틀어줬구요 부대 지정은 1부터 0까지 다 합니다 유닛 있는대로 부대 지정 다 하는 편이에요 테라는 정리정돈을 잘 해야돼 정리정돈을 정리정돈을 잘 해야돼 뭐야 이거 캐리어가 아니고 커세요 아 뭐 이쁘게 지으면 좋잖아요 졸라 추죽게 짓는거보다 됐어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어? 이 놈은 체면 제네! 이 놈은 체면 제네! 와우 우우어 ku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웅 너 일로 와봐 비쑤리시 비쑤리시 누가 그렇게 해 그 개이러스래 이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저에게 핵을 쏠때는 블라인드가 있어야 돼 쿠키 뭐야 오우 뭐야 가디언님 마린 메디 코스트가 참 안좋은게 가디야나 대학한데 많아 근데 아아아아아아 블라인드가 늦었어 이씨 으어어씨 아 아쉽다 어 툭수생 어 툭수생이 안녕 류아니아잉 어우 된날이 아깝네 가디야나 졸라 세다 졸라 졸라 밀고 들어온다 어 지는거 아냐 이거 지는거 아냐 이거 고칠거 같은데 이거 어 지는거 아냐 아 지는거 아냐 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질 수 없지 자척 멀리 하나 쏘고 좋아요 일꾼 잡았다 일꾼 잡았다 이 점 잘 안보여 점이 잘 안보여 점이 잘 안보입니다 아아 죽었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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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바비타게인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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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어? 어?